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늘 새 오더가 내려왔어요. 동네의 마지막 개라고 했죠?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. 계획대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. 근데 뭐하는 개수작이야? 니가 진짜 깡패새끼 다 됐구먼. 하다못해 저 깡패새끼들도 날 믿고 따르는데 너희들은 왜 날 못 믿어? 네, 브라더. 내가 우리 브라더한테 미안한 부탁을 해왔어 그랬는데. 아 근데 이거 작전명이 뭐냐? 신세계. 신세계 프로젝트입니다. 신세계 프로젝트 신세계 프로젝트 신세계 프로젝트 신세계 프로젝트